만기 형! 마라톤 영웅 이봉주가 중흥리에 떴다. 이봉주가 중흥리에서 마라톤 한 사연은? 꽃게는 거야, 꽃게. 꽃게는 아닌데, 그거. 꽃게는 아니야, 이거? 아, 힘들어, 힘들어. 야, 문지방 깨끗이 따그라, 이거. 마라도에 온 두 명의 사위. 자, 자. 아이, 이제 다 온 나이 신절이 시키지 마라. 밥도 하고 청소도. 과연 동서지간의 가혹한 운명은? 고맙습니다.